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아리 전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리고 나갈라고 감 보는 겨? 어디 어디 니가 이 병철님 감시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어? 큰형님이 절대 내보내지 말라 했어 아빤 어디 있어요? 잠깐 저랑 얘기 좀 네! 쬐끄만게 어디서 수작이야 나가 니 눈물에 넘어갈 것 같 코! 애한테 말버릇 봐라잉! 독배 아저씨! 하리야 괜찮아? 잠깐! 아저씨랑 산책 좀 하자잉! 하리야! 큰형님한테! 너무 섭섭해 말아! 네!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너희 할아버지! 즉 선대 두목님이 큰형님 어릴 적에 폭력을 쓰셨대요잉! 그래서 큰형님은 아리 너까지 잘못될까봐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잉! 그치만 이건 이렇게 가둬두는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요 아리! 아, 아빠! 오덕배 너! 누가 아리 함부로 내보내랬어? 그, 큰형님! 아리는 인형이 아니잖습니까잉! 자꾸 이러시면 오히려 더 멀아지십니! 오덕배 니가 지금 감히 누굴 가르치러 드는 게냐? 죄송합니다! 큰형님! 네, 아저씨! 유아리, 미리 와 유아리! 하려! 어딜 이게? 내 딸 건드리지마! 예? 꼭 놓쳐버려 아빠가! 우리 아빠가! 아닌 것 같아! 누가! 누가 좀 제발! 야, 병아리 잘 있었냐? 이번에도 내가 널 도와줘야 할 차례가 온 건가? 슥! 슥! 슥살파 오빠! 오빠! 줄어들ツ investor 루루 팀 팀 트lay TO attended RM Per Square Set